대통령실이 신념 대담 방송 이후 추가적인 언론소통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전 박근혜, 문재인 정부처럼 대통령과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단의 간담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사 보도 책임자인 편집, 보도국장단과 대통령의 간담회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와의 신념 대담 발표 당시 추가 언론소통 방안을 고민하겠다 밝혔는데 그 일환입니다. 또 정치, 경제 등 분야별 언론사 간부들과도 별도 간담회 자리를 갖고 소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고민하는 다양한 언론소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간담회로 언론 접촉을 늘린 건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집 국장님, 또 보도국장님 여러분들과 함께 모시고 이렇게 오찬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언론사 대표님들의 고경과 조언을 경청하고자 이렇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탄 없는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다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소속 언론사가 89개 사에 달하는 만큼 참석사 범위 등을 놓고 그 기준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윤입니다.